281번 문제입니다. 282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 1월 26일입니다. 2번 2월 16일입니다. 3번 3월 26일입니다. 4번 4월 16일입니다. 283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 3월 13일입니다. 2번 3월 14일입니다. 3번 4월 13일입니다. 4번 4월 14일입니다. 284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 3월 8일입니다. 2번 4월 9일입니다. 3번 5월 8일입니다. 4번 6월 9일입니다. 285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 4월 7일입니다. 2번 4월 10일입니다. 3번 4월 10일입니다. 3번 4월 17일입니다. 4번 4월 21일입니다. 286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 5월 17일입니다. 1번 2월 17일입니다. 2번 2월 27일입니다. 3번 5월 17일입니다. 4번 5월 27일입니다. 287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 2월 28일입니다. 2번 5월 28일입니다. 3번 6월 28일입니다. 4번 9월 28일입니다. 288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 1월 19일입니다. 2번 5월 29일입니다. 3번 6월 19일입니다. 4번 9월 29일입니다. 289번 문제입니다. 생일이 언제입니까? 1번 2월 10일입니다. 2번 5월 20일입니다. 3번 6월 10일입니다. 4번 10월 20일입니다. 5번 9일입니다. 각 Jeśli jak서 dos 씨 Quindi! 5번 7일입니다.